제가 지금 이제 4단계가 남았죠. 3등, 2등, 1등, 3등이 나왔답니다. 근데 그 중에 제가 초점을 점검하겠어요. 그냥 노래만 계속하기가 그러니까.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 봉사회에 회장님이신 너무너무 진짜 속을 많이 하신 저렇게 제가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틀을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 뵈면서 보니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말 그 정열이 그렇게 빈틈이 없고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을 정말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참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우리 어머니 봉사회 회장님이신 이정현 회장님 한번 나오세요.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제가 가운데로 오세요. 저리 돌아서 오시지마. 자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3등이죠. 3등 3분을 뽑습니다. 메모리 원천 지지입니다. 정무 시작해주세요. 아 네. 잠깐만요. 4,3,2,3입니다. 4,3,2,3. 있으세요? 4,3,2,3. 그다음에 4,0,7,7입니다. 4,0,7,7. 있으세요? 네. 자 이거 확인하시고 네. 그 응급인 겁니다. 4,0,7,7 있어요? 네. 네. 아 저 엄청나오시는데 아 필량을 한번 하세요. 4,0,7,7. 어디요? 무슨 티칫이요? 베버리 원천. 베버리 원천이요? 베버리 원천이요? 아 거기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? 거기 가면 특히 한 장은 35금씩이에요. 아 그럼 두 장, 두 장이죠? 다섯 장이요? 네. 와 가족 전부 가시겠네. 자 그 다음에는 4,2,1,5입니다. 4,2,1,5 잘 보세요. 계세요? 안 계십니까? 4,2,1,5 나오셨어요? 긴가면 아니 저 그동안 너무 애쓰셨죠? 입술이 다 지시고 그냥 아이고 세상에 얼굴에 그냥 여드름이 다 나시고 그러셨어요.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. 아이고 근데 얼굴도 예쁘시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안 늙으시나봐요. 그죠? 아니에요. 아이고 겸손도 하시네. 자 우리 노래를 한번 사실 시키고 싶은데 언니, 뵙겠습니다. 아이고 이제야 얘네들 하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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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